안녕하세요. 배우 배다빈입니다. 제11회 2대1이 W페스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여기 발맞춰 이번 W페스타에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셨거나 행복을 잊어버리셨던 많은 분들이 W페스타에 오셔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강함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주변에 가까운 행복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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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